이 홈런을 기억하시나요? KT와 결은 5위 결정 전 8회 초 최정의 솔로 홈런이 터지면서 SSG는 3대 1로 앞서가게 됐죠. 8회 말 역전을 내주긴 했지만 최정의 강렬함은 이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자유계약 선수로서 FA 계약에서도 홈런을 날렸습니다. 4년간 110억 원을 보장받으며 SSG와 인연을 이어나가게 됐는데요. 37의 나이, 입원까지 3번의 FA로 얻어낸 총금액이 302억 원인데요. 역대 FA 계약 총액 규모 1위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 꾸준함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